음... 여기 어디 있다고 했는데... 삼삼옥수... 삼삼옥수... 어? 찾았다! 안녕하세요! 어? 저도 모르게 경직돼 있던 걸까요? 편하게 말해도 된다고 직원분께서 오히려 제 긴장을 풀어주시네요. 사실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 당황했는데요. 막상 필담을 해보니까 말로 하는 것보다 조용하고 이 시간이 진짜 휴식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. 원하는 스타일이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제 부끄러운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일까요? 걱정 반 기대반으로 조심스럽게 원하는 스타일을 말씀드렸습니다. 디자이너분의 환한 미소가 자신감의 표현 같으신데 잘 되겠죠? 세상에! 너무 마음에 들어요! 제가 종종 가는 샵보다 실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잠시나마 무례한 생각으로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. 모처럼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. 색다른 경험을 통해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소중한 시간 섬서 목수 많이 방문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. 고맙습니다.